오늘은 싱글벙글 육군 예비역 대위였던 전직 군인분이 여군들 패폭하는 내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대놓고 패폭하는데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패폭 내용 보고 가시죠. 여군이 남군을 지휘하려면, 여자가 남성을 지휘하려면, 그 여성이 지휘자 지휘관으로서 당연히 부하보다 뛰어난 체력은 기본인 거다. 혹은 어떠한 기준을 넘어서야 부하한테 짐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미안하지만 정말 죄송하고 군인 후배님들 정말 죄송하지만, 여군 체력은 우리 부하들에게 짐이 되는 체력입니다. 여단장님 당신은 여군 중대장을 믿고 전투 보낼 수 있어요. 여군 소대장 믿고 지금 산으로 작전 보낼 수 있어? 저 산에 가서 수색해서 싸우라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냐니까? 안되잖아 못하잖아. 라는 패폭을 우리 여군들에게 박아버리는 유튜버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에 너무 공감가지 않으신가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꼬마가 국군장 병님들을 지휘하고 통솔하고 있는 게 지금 군대의 현실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대한민국 여군들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일하는 여성인권운동가 여군들 게시판에서 활동하는 여군들의 기본 상태를 봐보도록 하죠. 아니 병사들에게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왜 이렇게 짜증나냐 여군한테도 좀 고맙다 해봐라. 라면서 개같이 짜증내는 우리 여군의 모습. 휴가 언제 나갈지만 생각하고 하루종일 노가리 까는 병사들이 못 나라를 지켜. 따지고 보면 훈련병 고문에서 죽이는 여군들이 일 더 열심히 하고 나라 열심히 지키는데요. 라면서 병사들과 기싸움하는 우리 여군들. 사무실에 있는 병사들 상태가 갈수록 너무 안 좋다. 주머니에 손질러넣고 다리꼬고 근무하고 있네. 진짜 볼 때마다 짜증나고 개개개개 불편한데 나 현역 출신 군무원이거든. 이거 옆에 장교도 가만히 있는데 내가 지랄할까? 라는 식으로 병사들 다리꼬고 주머니에 손질러넣는 거 족같다는 우리 여군 출신 군무원한 녀. 간부와 병사들 모여서 지휘관 주관 교육하는데 병사들 슬리퍼 신고 오는 거 거슬린다는 군무원한 녀. 이런 한녀들이 훈련병에게 가혹행위했다는 게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fm리스트 여군들이 얼마나 열등감에 쩔어 있냐면 예쁘고 여자력 있는 인간은 여군 하지 마라 빼빼로 데이 발렌타인데이 때 남군들 선물 주는데 족같아. 라면서 착하고 예쁘고 여자력 있는 여군들을 질투하고 있는 우리 여군들.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저런 인간들이 강제로 끌려온 병사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이라니.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한 가지 여러분께 또 보여드릴까 합니다. 현역 군인분들 저런 쓰레기 같은 군무원과 여군들 거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 군무원 여군은 최근 공동구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역 인증을 끝마친 여성인권 운동가들만 참여가 가능하고 남군과 남군무원에게 대신 사주지 말고 필요하면 돈 주고 만들라 말해라. 그리고 그녀들은 대한민국 국방부 마크가 박혀있는 군공무원증 줄을 공동구매했죠. 저 줄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여군임을 인증하고 사이즈의 여군용임이 확실하게 나오는 군복을 인증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군무원이라면 군무원복의 민증 뒷자리까지 완벽하게 인증해야지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녀들은 비교적 최근부터 이 줄을 목에 걸고 다니기 시작했고 생긴 거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 걸고 다니는 한국여자 있으면 100% 확률로 여성시대하는 여성인권운동가니까 걸으면 된다는 꿀팁 전해드렸네요. 다른 중대 여군 우연히 만났는데 공구 목걸이 하고 있었다고. 스스로 우리 여군들이 낙인을 목에 걸고 다니고 있다는 사실. 군무원 주재에 강제로 끌려온 병사들을 질투하고 공격하는 한국여성들. 그녀들은 나라를 지키러 온 게 아니라 남성들 괴로피로 군대에 입대한 게 아닐까요? 오늘 저는 싱글벙글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에 대해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민트초코빙수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따지고 보면 훈련병 고문에서 죽이는 여군들이 일 더 열심히 하고 나라 열심히 지키는데요.